제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곡인데 말이죠 못하게 돼서 아쉽네요 거짓말 거짓말 오윤희씨 누구 생각하시면서 불렀어요? 네 여기 와주시는 팬분들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팬 생각하는 마음이 순영씨 누구 생각하시면서 불렀어요? 저도 에이 에이 설마 똑같지? 너희들을 사랑해 네 저희가 좀 달달해 쪼순간씨 아니요 어? 아이언맨? 아이언맨? 안 달달했어요? 도윤근의 애교 한 번만 고음을 달달할텐데 장도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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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달했지?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모두 네 저희 모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불렀는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후계 봐주세요 저희 네 그럼 이번에는 승강군이 무대를 이어받아 지윤씨와 승철군과 같이 무대를 준비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승강군? 네 앞에 무대가 그냥 커피라면 제가 준비하고 이번에는 잠시 설마 T.O.P T.O.P가 아아 아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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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우리가 그냥 커피라고요? 그냥 커피요? 그냥 커피? 그냥 커피? 그냥 커피? 기계음 빼세요 아 아 아 자꾸 에코드 아 네 승강신 무대 너무 기대되는데요 지금 앞에 무대랑 저희 무대랑 승강군이 보여주는 무대랑 어떤 무대가 더욱더 분위기가 좋았는지 비교해보면서 보시면 더욱더 재밌겠죠 여러분들? 네 네 그럼 승강군이 자신있어하는 무대를 만나보시죠 잘생겼다